이번 거 키트 괜찮은데? 집에가서 한 10만원만 실려 볼까? 자기 진짜 일찍 왔네? 아 나 원래 이렇게 카페 나와서 일찍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좋아해 아 진짜? 역시 우리 자기 밖에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낼 줄도 알고 너무 멋있어 아 맞다 나 가방 정리 조금만 할게 우린 상윤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다 내 여자친구는 참 성격도 좋고 밝은 모습이라 좋지만 그녀는 게임을 싫어한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? 어? 어 역시 이런 날에는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그래야지 맞지? 어 그치 그치 아니 내 친구 중에는 주말이나 쉬는 날만 되면 집에 하루종일 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나 모르겠어 아 겁나 부럽다 글램벨에나 돌아야 되는데 아 맞다 나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었는데 잠깐만 이것 봐 어때 어때? 자기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? 이거 이거 남자친구들은 틴트 색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어 그러게 어 뭐 글쎄 다를 게 있나? 뭐 비슷해 보이는데? 어 에휴 역시 자 봐봐 자기야 여기 왼쪽 틴트가 좀 더 밝은 색이잖아 몰랐지? 자기 색깔에 약하네 아 맞다 나 금방 커피 좀 시키고 올게 달라 다르다고 오른쪽이 왼쪽보다 레드 기열이 좀 더 짙은 색깔이란 말이야 응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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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두 명이 강아지 키우고 있거든? 어 강아지 완전 좋지 어 그치 그치 근데 나중에 새끼 낳으면 나한테 분양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완전 대박이지? 어 완전 좋은데? 그치 그치 내가 사진 보여줄게 잠깐 기다려봐 여기 짠 웰시코기? 어 맞아 맞아 웰시코기 진짜 짱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아? 어 귀엽네 그리고 다른 친구네 강아지는 이것 봐 골드 리티버? 우와 우와 자기 강아지 진짜 좋아하나 보다 엄청 나중이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게 된다면 음 근데 아무래도 웰시코기는 너무 작아서 내 취향은 아닌 것 같고 난 아무래도 골드 리티버가 더 좋은 것 같아 그치? 어 어 골드 리티버 좋지 가방 크기도 크겠다 야 가방 크기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 요즘에 그 애완용 가방 이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한 거였어 에이 뭐야 무슨 강아지한테 가방 매달게 하고 물건 들고 다니게 하고 그래 근데 진짜 웃기긴 하겠다 웰시코기는 그러면 되게 찌끔해가지고 가방 크기도 작을 거 아니야 그치? 어 완전 웃기겠다 나는 그러면 일단 골드 리티리버로 말해봐야지 웰시코기 가방은 10 곱하기 10 리티리버로 가방은 8 곱하기 8 웰시코기가 좀 더 스탯도 좋고 훨씬 좋은데 왜? 아 맞다 나 자기한테 줄 거 있지롱 어 진짜? 뭔데 뭔데? 잠깐만 짜잔 아니 자기 모자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사왔거든? 근데 둘 중에 어떤 색이 자기한테 더 어울릴지 몰라서 일단 두 개 다 가져왔어 어 진짜 너무 고마워 마침 나 모자 피어있거든 아 진짜? 잘됐다 잠깐만 이거랑 음 이거랑 음 두 개 다 색상으로는 별 차이 없긴 한데 자기는 어떤 게 더 나아? 아 그럼 난 이걸로 아니다 자기는 이게 좀 더 밝은 것 같아 이거야 이거 우리 현 씨야 어? 자.. 자기야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잠깐만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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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